혼란 상산 환산 생일 축하합니다 녹화 중이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메이데이 머리에 눈이 얼음을 씹는 것 같아 아이 맵자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대사 대충 나는 대충 지금 왜 이렇게 귀엽지? 집이 형한테 또 보고 싶은거야 하하하하 오늘 어디를 가는거죠? 저희는 아산에 있는 황산에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한 30분 올라가면 된다고? 우린 느려서 더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45분쯤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대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똑같이 왔지? 어우 춥네 아 잠깐만 다시 타야겠어요 춥네 나 오빠 없이 처음 올라가봐요 나 잘 챙겨주실거지 어떡해요 지모님 우리 꼴찌들만 데리고 가는 캬아 너무 예쁩니다 아 다른 길로 가는거구나 오빠가 잘 찾아오겠지? 오빠도 완전 길치인데? 또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세요 여기 어 그래야겠다 이쪽으로 공양오동 이쪽으로 와야됨 여기 올라가야되거든요 여기 올라가야되거든요 먼저 올라가실래요? 네 처음부터 이게 험난할 줄 몰랐네 들어주세요 저거 주시면 돼요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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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래 왜왜왜왜 여기 녹화 중이네? 아이차 찍고 있을걸 아 아깝네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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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다리가 안길래 어휴 다리가 안 올라가던데 아이차 아이젠 안을켜봤는데 처음 까봐야래 아 맞아요 되게 오래된거 우리 엄마 아빠 수당마요 근데 초보들이 보여가지고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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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졌어 어? 나 한쪽만 키고 갈게 아이가 오래된거 같아 아이차 가자 가자 대미가 아직 가면 안가는데 언제 내냐고 이러나 오빠 오겠다 올라갑니다 아 여기 계단이야 뭐야? 이게 뭐지? 오오오오 오른발에 의지해서 가야겠다 아이차 안챙겼으면 큰일날뻔했네 오오 근데 너무 예쁘다 오오오오 우와 이야 너무 예쁩니다 아 이게 고라니 발자국이에요? 우와 귀여워 고라니가 사라진다니랑 진상에 큰일관이네요 신경아 여기 고라니도 편한길 가고싶나보다 근데 너무 예쁘다 겨울왕국 프러즌 아 오빠한테 전화해야겠다 참 혓바닥으로 터치 안되나? 안되나 어 된다 자기야 여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미끄러워서 아이전 하고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스펠치가 있으면 좋은데 안 갖고 왔잖아 양말 낮에 신었다고 신고 올라와서 갈아 신어야 될 것 같아 많이 왔나보네 엄청 많이 왔어 여기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 자기 진짜 전속력으로 올라오면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뛰어볼까?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 정상 1.2km 이제 내리막길 조심해야된다 아 미끄럽다 내가 따라가면 되지 여기 진작 여기다 round 계단이네 온갖 web 눈 와 여러분 눈이 와 어우 오빠 전화오는데 아 유튜버들 이렇게 영상을 찍는구나 대빙님 차인가? 맞아! 차 앞에 길 아예 막아도 되겠지? 어차피 내일 같이 내려갈 거니까 알았어 저는 물통 주머니에 물통을 넣은 적이 없어 카메라랑 핸드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 벌써 갔네? 선물이 너무나 아직 100m밖에 안 왔답니다 이거 말이 되나? 여기 사는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오르막이 엄청 많지도 않고 원만하다가 오르막 조금 있다가 내리복 조금 있다가 나 아이디는 잃어버렸어요 나 버린 건 아닌데 내일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건 쓰면 안 되나 보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낮은 산 올 때 오래돼서 쓸 수 없던 걸 알아서 다행인 거 같아 높은 산 그때 갔으면 그럴 거니 뿅뿅 아 예뻐! 괜찮은 아이디가 오늘 선택 너무 좋았어 산 이름은 황산 마치 나의 이름과 같지 마이 닉네임은 황상 마이 닉네임은 황산 황산 너는 뭐라고 말해? 아 콧물 때문에 미치겠다 어떡하지? 이쪽으로? 아 여기 계단 같은 거 있어요 아 네가 너무 담배하게 쪽으로 가가지고 근데 길 같긴 해 박장님 조심해야 되는데 어 그러게 일로 가면 안 되는데 화살표 조심해줘야 되는데 귀엽다 화살표 자기야 어 영상 하나 더 보냈거든? 길 헷갈릴까 봐 근데 이거 발자국만 따라가면 될 거 같은데 다른 발자국이 하나 더 생겼어 우리가 길을 잃을 뻔 했거든 아 진짜? 어 그래서 그 두 갈래길 내가 영상 찍었어 지문님이 그 티 안 나는 나뭇가지 하나 올려놨거든 글로 가면 안 되고 나뭇가지 업무 쪽으로 와야 돼 어 알았어 갑자기 멈춰서 뭐 하냐고 이제 배고프시다고 빨리 먹어봐요 대뱅이 주신 일용할 양식 맛있어요? 아 너무 딱딱해요 얼음을 씹는 것 같아 턱 아파 약간 벽돌 같지 않아요? Like a stone 맛있다 따뜻해지면 맛있어요 살살 녹여서 입안에서 녹여야 됩니다 미끄러우니까 나 잠깐 끌고 갈게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힘드네요 아 여기다 고맙어요 여기 평상 아 눈 부고 있었어 우리 텐트 이렇게 쳐야겠네 어떡해요 아 텐트 위협하는데 20분 걸린 것 같아 그니까 에이 눈싸움 됐는데 황산 와우 저기를 빙박만 해야되겠다 아 빙박이야 좋죠 아 너무 웃긴데 셀터 때문에 지금 눈을 치우시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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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요 우와 여기 너무 멋있다 우와 대박이구 우와 우와 여기 머리에 눈이 저희 텐트 귀여울 잔행은 사비 무조건 시작합니다 사비 지금 사비 없어서 매트로 지금 정원님 언제 오지 나 혼자는 못하겠는데 종원 진짜 빨리 왔다 같이 올걸 오빠 여기 눈 더 파야돼 텐트 칠려면 보고 싶었어 아 아 그래서 나를 기다렸구나 아 근데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올라온 지 나 10분 됐나 이거 천사 한번 찍고 여러분 오빠가 내 아이젠 찾아왔어요 소중한 한짝 내일 차고 내려가야지 오빠는 다 할 수 있다 아 뭘로 파지? 어? 없죠 아 열정으로 파면 되나요? 네 아 내 열정으로도 모르겠어 열정 열정 두 통로지 안에 밑에 데크가 다 얼어가지고 눈 때문에 이 오징어팩을 꼽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무조건 딱 끝까지 파야 돼 여기 엄청 쉬운 걸 그쵸 와 큰일 났다 텐트 원단에서 추측해서 끼워지지지 않아 같이 추워서요? 네 어떻게 같이 해요 전시로 질 텐데 맞아 장갑 못 쟀어 아직은 열정으로 괜찮아요 열정 열정 어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래요? 나랑 발이 따뜻한데 그거 동상거릴 때 그래요 동상거릴 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지? 아하필 텐트 큰 거 사가지고 보스님 전화해봐 아 텐트가 너무 커 데크에 눈이 이렇게 쌓여있을 거라고는 상상으로 했어요 와 삽 오늘 어쩐지 샌더풀에서 삽 얘기를 하는데 아 삽을 갖고 싶더라고 내가 아 참 자기야 우리 히말라야 왔나봐 히말라야도 눈이 덮었어 맞아 내가 일단 팔 때가 자기 다리로 깨고 있어 여기를 덮아야 돼요 또 어디요? 여기를 약간 엄청 넓네요 아 그 만큼의 덮아야 된다고요? 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거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 자기 이거 끌고 있어 나 지금 저기 대민지원 갔다 올게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새벽 일찍 일하러 나오셨나봐요 두 분 새참 먹고 합시다 오늘은 막걸리를 사왔어야 되네 좀 모자인데요? 아 되게 아 모질라요? 잠시만요 금바 가져오셨네요 대민지원도 안다 연결시켜 여기까지 우리도 하게 말이 쉽지 되게 쉽게 얘기하네? 깜짝 놀랐네 하고 있네 또 근데 내가 지문님 거의 한 시간째 눈 파는 것 같은데 자기도 안에 옷 하나 뭔데 입을래? 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 좀 약간 열정 과다 상태라서 나 아드레날린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 지문님이 쉬운 상 간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연습한다고 하려야 하는데 연습 지대로 하네 우리 선자력은 무섭겠는데 나중에 이런 거 왜 이렇게 안 맞지? 처음 해보세요? 아니요 와 재밌다 즐거우신 거 봤죠? 아 방어회를 못 찍었네 연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대백님 의자 썰 한번 얼었어 벌써 우리 첫 번째 정모들 의자 혹시 부러지지 않으셨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영화 14도까지 떨어집니다 달아서 봅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백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드시면 돼요 아 또 어떡해 이게 맞아? 그니까 생일이 의미 있는 날이었네 어쩐지 이게 자꾸 내 눈에 밟히더라고 뭔가 전생에 우리가 인연이 있었나봐 스트롤 때 봤는데 눈을 맞으셨는데 집에 가는데 또 보고 싶은 거야 이 친구 왜 이렇게 귀엽지? 기분 좋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는 까다로운데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케익을 얻어먹으려고 형님 먼저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게 와 진짜 맛있네 이 맛이 초등학교 때 처음 친구들과 초대했을 때 먹었어요 근데 옛날 케믹 맛인 느낌은 대표님 집에서 고기 한번 구워먹어도 뭐 텐트를 치고 할 수가 없어 내가 충청도 살잖아 이거는 완곡한 거절이셔 맞아 충청도시 거절 근데 아니야 이거는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매명까지는 받아줄게 아 매명까지는 일 벌리지 마라 니들만 와라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진돗개 두 마리 우와 그럼 우리 무조건 가지 산책 제가 시켜도 돼요? 나도 안 물려나 진돗개가 충성심이 진짜? 환시야? 오마이갓 우리 12시 넘게 농구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놀고 지금 자기 전인데 야경 이쁩니다 아고 이거 너무 눈부셔요 의상 한번 또 여기 히말라야에서 산 레코 레코? 안 맞어 제가 히말라야에서 산 거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나는 카트만 두 개에서 15만 원 I love 카트만 넷팔 하나 둘 셋 오오오. 우리 열심히 일했다. 여기까지 살 perfect. 사실 항상 쉬운게 아닙니다. 로망만 갖고 떠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엄 Apolo 영상 보실 건가요? 하나 보고 자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포차 같아. 사장님 꼼장어 있어요. 왔 claim 오세요를. 울어버렸어. 오늘도 자기 birthday이네. 무양지 데이. 여기 지금 영하 11도고. 근데 그래도 술을 먹으니까 난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오늘 평소에 못하던 거 하고 자야겠다. 자기 바로 직접 콜라 마시기. 못하는 거 맞네. 자세상 먹자마자 자 봤니? 우리 곧 다 임플란트 하겠다. 기다리세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 곧 가겠습니다. 저희 협찬 받습니다. 치아 건강 상태 안 좋은데 협찬 받습니다. 대신 안 아프게 해줘야 돼. 겁이 많습니다. 파이리 인형 준비해야 돼. 치과 진료포에 그게 써 있었어. 환자 특이사항. 겁이 많아. 너는 들어봐야지. 까꿍. 좀만 더. 까꿍. 날 찍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싫어. 내일부터는 혼자입니다. 왜? 살아서 보는 거 싫다 그래서. 난 혼자, 혼자가 됐을 것 같은데. 5시 반입니다. 안 죽으셨습니까? 너무 추웠어? 몸은 안 추웠는데 얼굴이 너무 추웠어. 렌즈 통도 지금 봐봐 렌즈 통 한번 보여줘. 안 돼. 왜? 렌즈 찢어질까 봐. 렌즈가 다 얼어가지고 나 지금 못 끼고 있어요. 나 이거 상상도 못했네. 텐탄이 있어도 다 얼었어. 이게 각동계인 것 같습니다. 짐을 싸야 되는데 못 사겠어. 추워서. 아 이걸 널 엄두가 안 난다. 바람 안 불으니까 사라지. 여기서 바람방 불었으면 진짜 죽었겠다. 아 이거 완전 꽝꽝 흘렸네. 그러네. 와. 아우 손 겁나 지라. 진짜 옛날 사람들 민낯씨 진짜 웃겼다. 아궁이 겁나 떼야죠. 한 동작이 끝나면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니까 카펙에 손을 옮겨야 돼. 아 지금 손이 얼얼하다 얼얼해. 몸에 가장 해로운 벌레가 뭔지 알아? 대충. 되게 크네 자기. 무겁고. 저한테 갔어. 매사 대충 대충. 몸에 해로운 벌레가 내 몸에 들어왔나 보다. 내가 할게 내가. 매사 대충. 집에 가서 다시 피울 거잖아. 눈치 엄청 보이네. 아이고 뭐. 한 명이 대충하면 한 명이 싫었고 뭐. 한 명이 대충하면 아프고. 아이고 왜 헛불이야. 조건반사 이런 것처럼. 대박. 에이. 에이. 제가 지금부터 백패킹의 패킹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사이즈가. 해로운 벌레가 들어간 거. 대충 대충. 매사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잘 나눠 이거. 매사 대충 가져. 헉. 우와 진짜 예쁘다.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셨죠? 어? 뭐 열렸는데? 니가 누구 대충 받았네. 나는 벌레. 나는 벌레. 나는 벌레. 내 안에는 벌레가 살지요. 매사 매사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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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요새 들리니까. 발이 흩어있어. 그건 민망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상 관리 먼지를 소개해 왔다. aja... 갈라내기 직전에 천연들다가 여기 정신력 있으면 안 돼. 난 지불해. 아우, 그럼. 아우, 정신 사나워. 나도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이리 와, 대충. 나는 대충. 나는 대충. 아, 뭐 일단 야, 대충이 잡으라고. 아침부터 킹밖에 하지 말고. 내가 한 번 말아볼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왜? 그 늦는 게 너무 힘들어져. 저기로 가. 나는 대충. 나는 대충. 많은 것도 대충. 싸는 것도 대충. 오빠가 사들어주겠지요. 어, 왜 이렇게 길어? 대충해서 그래. 어, 자기가 대충한 거지. 나 안 했어. 진심할까? 어, 이거 안 되겠는데. 대충이가 말아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아, 잠깐. 어, 시작부터 불안해. 왜 이렇게 큰일 시작하지, 대충아? 아, 손실이야. 버터 터치. 왜 다 씹혀? 대충대충해서. 더 때부터 크기가 크잖아. 우리 리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갑자기 도와주신 차? 저거, 자기가 저거 도와드려. 아름다운 모습. 이거 너무 초보 같은데 안 찍어야지. 아, 좀 능숙하게 쓱쓱쓱해야지. 이게 텐트가 얼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피를 시릴 수가 없었어요. 손이 시려와 꽁. 발이 시려와 꽁.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와, 예쁘다. 여기는 경찰 교육원이래요. 근데 이거 해야 돼. 프랑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We are 센터크루. 이거 다이안님이 시켰어. 누가 누가 잘 찍나. 선생님이 볼 거예요. 누가 누가 잘 찍나. 일출 다 떴네. 공식 행사 종료다. 빠이빠이 황산. 얼었어요. 몽둥이가 됐어. 어제 혼자 와가지고. 영상이 하나도 안 담겼네. 찍으면서 내가 가볼게. 해가 들어옵니다. 해가 들어온다. 짜잔. 너무 예쁘다. 뭐지? 대충송. 나는 대충. 매사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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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싸는 것도 대충. 넣는 것도 대충. 오빠가 다 들어주기지요.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여기 진짜 예쁘다.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낭치하고 싶다. 싹 싹 싹 다 까람이니 아랫니. 운다. 히스 커밍. 매니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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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같은데. 이거 똑같아. 너 줘. 매니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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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산인데? 도망가. 가가가. 가가가가가가. 앞으로가. 오케이. 중학교 때 펌프 동아리를 들었었어. 펌프 위에서 막 나이키 하고 막 이런. 웜이라고 막 기렁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막 하고 막 그럴 수 있어. 그냥 오락실에서 막 공짜로 돈도 그랬어. 저녁에 가면 한 판 딱 시켜줘. 되게 어려운 난이도를 막 깨고 있으면 뒤에서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뒷광고를 좀 받은 거야. 그러네. 어떻게 보면 뒷광고네. 한 500원짜리 뒷광고인가? 구독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컴퓨터 오락실을 해서 뒷광고를 받았습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오늘 지부님이 우리 진짜 무조건 떡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대로를 불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나와요? 양껏 안 나오는 느낌. 진짜 스포이드로만 먹으러 가는데. 스포이드로. 됐어. 여기. 이거 깨야지. 오 이 길이 너무 예쁘다. 졸졸졸거리면서. 약간 웰컴트 동막볼. 잠이 나와. 손이 빨라지니? 다리가 빨라지니? 다리가 빨라지니? 손이 빨라지니? 헤이 에브리바디 춰업. 춰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연차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찬함. 제모님. 정답. 오면 기대할까? 왓다시야 게임 기대. 저기 조심하세요. 대백님 오늘 늘 조심하시는 것 같아. 맞아. 내가 문제야 내가. 맞아. 문제야 문제. 우리나라 문제.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세가 나라든가. 그게 뭐야. 짭잡 세가 나라든. 문제야 문제야. 우리나라 경제. 그게 뭐야? 부디디딤씨 노래인데? 포돌인가? 몰라 앉아서 내려가야겠다 아 어제 여기서 넘어졌어요 여기에 지금 멍들었어 아포 언제 내려와? 아이고 앉아서 다리가 안 닿네 쫄쩍 해야 돼 나 찍어줄 거야? 아니 반대편 도로를 찍어보겠습니다 죽어 이리와 오로 밀착해 오로 밀착 오빠 진짜 그냥 됐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제가 나가기 전까지 지문님 식당문 다 열었을 것 같은데 9시 됐을걸요? 2시간이면 고깃집도 열었을걸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9시 될 거라고 지문님 나중에 우리 권 참고한다고 취소하면 안 돼요 맞아 와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예술이다 고드름 고드름 아침 먹으러 농길 추어탕 너무 좋아요 됐어 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이지 응 맛있어요 와 이지 카페에서 올려야 돼 황산 맛집 이리 먹으려면 조금 천천히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 그런데? 조금 먹었어요 아 우리랑 와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거짓말한 사람도 못 먹어 어르신님 못 먹어 ㅎㅎㅎㅎㅎㅎㅎㅎ 제가 그렇고 ㅎㅎㅎㅎㅎㅎ 여기에서 아저씨 소리 되게 많이 난다 이지 계속 ㅎㅎㅎㅎㅎㅎ 지문님이 진짜 문 진짜 많이 팠죠 지문님이 딱 오자마자 어우 멋있어요 막 하면서 지문님을 보는 거야 근데 지문님이 멋있는 게 아니라 대경이 멋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우와 입 두 분 진짜 깨끗이 쳐 먹었다 아이씨 아 이게 뭐야 아이씨 다 젖었네 또 퇴근해서 한 시간 정도 늦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죽을 넘어서요 이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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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지 3분 만에 양발에 눈이 들어와서 눈이 상태긴 한데 신었습니다 아까 차라리 얘기를 들었는데 뭘 깜빡했네 현재 진짜 준비 완료 아이씨 현절과 그르텔인가? 우리 일행들의 발자취만 따라갑니다 나뭇가지를 봤습니다 여기는 고라니가 간대 등산로는 여기 일로 가면 안 된다고 디노님이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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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